오늘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란 제목으로 히브리스 11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삶, 또 직장생활을 하면서, 또 가정생활을 하면서 사랑하는 아내,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자녀들과 즐겁고 복된 삶, 또 직장에서도 좋은 인간관계를 가지고 상사에게 총애를 받고 인정을 받고 또 아랫사람으로부터 존경을 받는 삶, 이것은 바로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삶일 뿐만이 아니라 동시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도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삶은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말씀의 개명에 합당한 삶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삶의 원칙이 되는 것인가? 오늘 그 말씀 제목대로 히브리서 11장 1절 이하에 있는 그 말씀대로 무엇이 우리의 삶 속에 가장 중요한 신앙생활의 원칙이 되는가? 으뜸이 되는가? 이것은 바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삶을 사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린다는 것은 6절 말씀에도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게 되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나니 믿음이, 믿음의 삶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이기에 하나님을 그렇게 기쁘게 해드릴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능력이나 우리의 외모나 우리가 잘 살고 우리가 건강하고 이러한 것보다도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데 그 마음의 중심에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믿음이라는 것이 있을 때에 하나님은 매우 기뻐하시고 그 하나님의 총애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풍성한 생명을 누리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삶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첫째는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아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린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휘브리서 11장 1절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성으로 아는 것과 또한 믿음으로 아는 것에는 반드시 큰 차이가 있는 것이에요. 성경에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창조주이신 것 우리를 창조하시고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것을 믿음으로 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을 창조주로서 우리가 과학적으로 알 수 있습니까? 과학적으로 증명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는 것조차도 우리의 이성으로는 우리 인간의 과학으로는 증명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는 그것을 과학적으로 아는 것보다도 더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믿음으로 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사람은 몸으로만 되어있는 것이 아니고 마음으로 되어있고 또한 영으로 되어있다. 자삼일과 전서 5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분명하게 나와 있는 것입니다.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그리스도 예수에 오는 그날까지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우리의 사람은 몸으로 생각하는 어른 건강을 유지하고 또 잘 먹고 잘 자고 잘 배설하고 또 마음으로 우리가 혼으로 생각하고 서로 사랑하고 공부하고 지성을 쌓고 또한 의지적으로 우리가 어떤 일을 결심하고 하는 것들은 다 몸과 마음의 기능 중에 하나예요. 그러나 우리가 영으로서 하는 그러한 기능은 무엇입니까? 영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이 하나님의 숨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흙으로 빚으시고 우리의 몸을 빚으시고 또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숨을 불어넣으셨다. 르하흐 히브리언은 르하흐 또 헬라우론 푸뉴마 영을 말하는 것이에요. 영 그래서 그 영은 사람에게서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속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몸은 언젠가는 썩어지고 육신의 장막을 벗듯이 우리가 몸을 떠나는 것이 바로 죽음인데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영혼토록 사는 것입니다. 왜냐? 그것은 하나님 앞으로 가게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영이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믿음으로 안다는 것은 우리의 혼적인 기능으로 공부를 해서 아는 것이 아니에요. 지성으로 아는 것이 아닙니다. 생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으로 안다는 것은 믿음으로 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안다는 것. 여러분 사람의 몸은 나이가 많이 들면 들수록 퇴하가 되게 되었어요. 우리 겉사람은 날이 갈수록 후폐하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롭더다. 이런 성경의 말씀에 있듯이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왠지 모르게 세월이 빨라지는 것을 느낍니다. 여러분 그렇게 느끼십니까? 저는 날이 갈수록 왜 이렇게 하루가 빨리 가나? 아니면 한 해가 벌써 이렇게 빨리 가나? 제가 10대, 20대였을 때는 좀 세월이 좀 너무 늦게 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볼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사실은 과학적으로 인간의 몸은 나이가 들면서 노세해지는 것입니다. 기억력이 상실되는 거예요. 몸이 퇴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몸 속에 기억을 아주 높이는 그러한 호르몬이 도파민이라고 하는 호르몬이에요. 생각을 아주 활성화 있게 하는 호르몬이에요. 그런데 그 도파민 호르몬이 나이가 들면서 점점점 분비가 적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뇌가 기억하는 그 양이 줄어드는 거예요. 기억을 많이 하면 할수록 시간이 정체되는 것처럼 느끼는 거예요. 그러나 나이가 들면 뇌 속의 그 메모리의 기능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그만큼 시간이 가는 것이 느려지는 것처럼 느낀다. 우리의 몸과 혼은 똑같이 1분이면 60초요. 하루면 24시간이요. 1년 365일 똑같이 우리의 몸은 늙어가고 시간이 갈수록 노세해 가는 건 확실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혼이라는 것은 시간에 있어서는 조금 상대적이에요. 그래서 나이가 들면 똑같은 시간을 가는데도 우리의 생각은 우리의 혼적인 기능은 야 세월이 왜 이렇게 빠른가 이렇게 느껴지는 것뿐이에요.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나 실제는 똑같은 시간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영은 좀 더 다른 차원에서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3차원의 시간과 공간을 떠난 우리의 영은 하나님의 시간의 공간에 살고 있는 것이 우리의 영이라 이거예요. 그것은 마치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같이 같은 동일한 시간에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같이 존재하는 그러한 시간의 개념이 바로 하나님의 아이오노스의 시간의 개념이라고 합니다. 철학적으로. 그런데 우리의 영은 바로 이러한 시간 개념 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우리의 영이 자유롭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 풍성한 영으로 강한 영으로 영에 속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게 되면 미래가 오늘처럼 느껴져요. 이것이 바로 예언의 은사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해가 될 수가 있는 것이에요.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지금 우리의 영은 감지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의 은사 중에 많은 은사 중에 있지만 기적을 행하는 은사, 믿음의 은사, 지식의 말씀, 지혜의 말씀, 영분별의 은사, 능력을 행하는 은사, 또한 예언의 은사, 방언과 방언 통역의 은사 이것까지 아홉 가지의 은사가 성경에 기록되고 있지만 이건 영적인 은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 예언의 은사라는 것은 바로 영적인 은사로서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개념의 그러한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영으로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한다는 것을 아는 것 그것은 바로 믿음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과거에 사람이 타락했을 때는 아담의 후손으로서 우리의 영이 사람의 영이 하나님의 영과 완전히 단절되어 있죠. 교통할 수가 없게 되었죠. 그래서 우리의 몸과 마음이 혼이 주인이 되어서 짐승들과 별과 다름없이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인간의 비극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제2의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죄없으신 하나님의 그 본체신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를 지시고 정제함을 받았을 때 그리고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하나님 나의 구주로 영접하였을 때 우리의 죄가 사해지는 놀라운 은혜를 얻게 된다. 이것이 바로 복음인데 그러므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결과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영이 다시 회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과 교통하는 역사가 나타난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의 성령께서 인도하시면 우리가 따를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 가운데 사는 삶이 바로 영에 속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 창조주라는 것을 우리의 혼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뇌로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으로 아는 것이다. 그 영으로 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삶이라는 것은 바로 영을 따르는 삶이다. 이렇게 로마서 8장 5절에 기록하고 있는 것이에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의 영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시 새롭게 회복되지 아니한다면 육에 속한 사람이 돼요. 영적인 것밖에 육적인 것밖에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밖에 아는 것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영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듭날 때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과 교통하는 영적 기능이 회복이 될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삶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예수를 믿고 거듭났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늘 영적인 삶을 사는 것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전도하고 사랑을 행하고 예배를 드리고 그 마음을 찢으면서 때로는 회개하고 늘 쉬지 말고 기도하고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바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영적 생활을 하는 삶이에요.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삶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영을 따라서 사는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이다. 자 여러분 우리가 어렸을 때 어린 아이들이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 이것이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교훈 아닙니까? 말을 안 들으면 그 부모들이 얼마나 참 괴롭습니까? 그래서 내 말 좀 들어라. 내 아들아, 내 딸아 내 말을 듣는 것이 너에게 좋은 약과 같은 것이다. 그래서 첫 번째 교훈이 바로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냐? 부모가 하는 말은 그 어린 아이들에게 좋은 것 아니에요. 잘되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부모가 그 아들에게 딸에게 해로운 말을 할 부모가 어디 있겠냐 이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서 맨 먼저 해야 될 것은 우리의 아버지인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 교훈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잘되는 삶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모하는 삶 기쁘게 해드리는 삶이 된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성령을 보내주신가.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도 이제 공생회를 마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전한 말씀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보내신 성령 하나님의 제3위 되신 성령 하나님 제1위 되신 아버지 하나님 제2위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아들 하나님 제3위가 되신 성령 하나님이 이제는 우리 안에 거하셔서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고 알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정하게 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성령님의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에요. 10편 32편 8절에 보면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 하리라.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세와 같이 되지 말라. 그것들은 제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느니라. 매를 맞아야 노세와 말은 말을 듣는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께서 그 말씀이 생각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대로 우리가 따르면 그것을 들으면 우리가 가는 길이 형통하게 된다. 이겁니다. 형통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영혼이 잘된다. 이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된다. 이겁니다. 실족하지 아니하는 삶을 살게 된다. 이겁니다.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된다. 이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큰 은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목표가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해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리지 않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 하면 마치 자녀가 부모의 음성에 순종하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선한 목자 예수 크리스도에 우리는 하나님의 양입니다. 예수 크리스도의 양이에요. 양물이들이에요. 모두가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양이 어떻게 목자를 따르는가 뭘 듣고 따릅니까? 음성을 듣고 따르는 거예요. 목자를 보이지도 않아요. 양들은 1m 이상을 볼 수가 없어요. 시력이 매우 약합니다. 그저 앞에 있는 양만 쫄쫄쫄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목자가 이리 오너라 가자 그 말이 많이 들릴지라도 즉시 풀을 뜯다가 즉시 목자의 음성이 들리는 곳에 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까지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안전하게. 그런데 목자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곳에 있으면 그것은 위험한 지대야. 늑대와 실황이 있는 지대입니다. 잘못하면 울타리를 벗어난 거예요. 목자의 권위를 벗어나는 그러한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는 아니된다. 그래서 우리의 귀는 늘 뭐를 듣고 있어야 돼요? 목자의 음성 우리 주님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야 된다. 이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아니 목사님 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적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았다면 여기 오지도 않았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았다면 예수를 믿을 수도 없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음성을 주시고 여러분을 깨우치시고 여러분을 회개케 하시고 여러분을 바른 길로 가도록 인도하셨기 때문에 그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죄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로 들어오게 된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음성을 들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목자가 여러분 여러분의 목사님이 말씀을 전할 때 그것이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아멘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그 음성이 들려지는 곳에는 여러분이 사는 것입니다. 생명이 넘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보호하고 여러분을 인도하고 있다는 그런 확신이 있고 실제로 살아계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0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는 우리가 말을 이해해서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이가 말씀을 듣고 한 일주 이주 지나면 말씀의 내용이 뭔지 다 잊어버려요. 다 기억 못합니다. 그러나 잊지 못하는 것이 있어요. 종종 저는 방송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저에게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지지난 방송에 무슨 제목의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 은혜 받은 것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해 보세요. 그럼 잘 몰라요. 왜 그럴 거예요? 그것은 바로 은혜 받은 성령의 역사심을 감지하고 있기 때문에 내 영이 그것을 느꼈어요. 하나님의 생명을 뭐라고 표현하지는 못하지만 기억하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뚜렷하게 우리의 뇌로 기억하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그러한 느낌과 감성이 영적인 은혜가 그 안에 그것이 바로 생명의 생명. 여러분 생명을 과학적으로 또 어떤 지성적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까? 은혜를 받은 것은 표현이 안 되는 거예요. 표현이 여러분 하나님의 기쁨을 표현할 수 있습니까? 말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이요. 말로 표현할 수 있는 그러한 평안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도 마찬가지라 이거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예배를 통해서 내가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말로 표현하기가 힘든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임자심이요.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심이요. 하나님의 치료하심이요. 여러분의 몸과 뇌는 그것을 잘 감지하지 못할지라도 여러분의 영은 시공을 초월해서 내 삶에 얼마나 풍요로운 것이 내 삶 속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전달되었는가. 이것을 내 영이 아는 것입니다.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하는 것을 내 지성이 아는 것이 아니에요. 내 몸이 아는 것이 아닙니다. 내 영이 아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해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가 예배를 참석한다는 그 자체는 살사 조는 사람 가끔 있어요. 설겨만 하면 눈을 감아버려요. 그러나 그것이 나쁜 것만 아니라는 거예요. 일단 앉아있어야 돼요. 마치 콩나물에 물을 주면 물은 다 쭉 떨어지고 아무것도 안 남는데 콩나물이 자라요 안 자라요? 자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있어야 될 장소에 있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말씀을 받아야 되지만 그러나 때로는 피곤하고 힘들어서 조는 분들도 계셔요. 그러나 일부러 저는 깨우지는 않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와 회복이 여러분에게 영으로 전달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졸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는 영으로만 된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몸과 마음이 전인적으로 치유되고 회복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영으로 은혜를 받은 것을 우리의 마음이 그것을 받아들이고 마음의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아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이런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내가 앞으로 이러한 결단을 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어떤 지혜를 깨닫게 되는 것 지혜라는 건 지식과는 다른 것이에요. 내가 알고 있는 것 내가 하고 있는 어떤 것에 대한 방향을 바로 설정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그 사업이나 또 그러한 모든 사역 자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인도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은 반드시 성경 말씀과 일치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마치 목소리에 지문이 있듯이 그 성경 말씀과 대조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성령께서 감지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음성에는 사실은 지문보다도 더 정확한 음성 지문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과거의 독재자들이 말해요. 어떤 위경을 피하기 위해서 위험한 어떤 테러라든가 이런 걸 피하기 위해서 카케무샤라고 하는 자기하고 똑같은 사람을 성경을 해서 옷을 입히고 만들어서 위험한 때 이렇게 살짝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다니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격을 당하더라도 자기는 공격당하지 않도록. 그런데 그 카케무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말을 안 하는 거예요. 말을 말을 하면 그게 가짜가 들통이 나는 겁니다. 말은 속일 수가 없어요. 말의 그 지문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정확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양들이 목자의 음성을 아무리 변조해서 옷을 갈아입고 똑같이 모양을 내고 해도 음성을 듣고 하는 거예요. 음성을 금방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단에 빠지지 않는 사람들은 뭐냐? 머리가 좋아서 빠지는 게 아니에요. 안 빠지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구분하기 때문에 분별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한 약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택한 하나님의 자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선별하신 하나님의 약물이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를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그 음성은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과 대조했을 때 지문이 정확하게 맞는다. 정확하게 그리고 그 음성은 세미한 음성입니다. 여러분 함부로 음성을 들으려고 이렇게 추구하는 그러한 자들이 신비주의자들이 있어요. 환상을 보려고 하고 음성을 들으려고 하고 그러나 그러한 가운데 매우 조심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신앙을 가지게 되면 자칫 잘못하면 이단에 빠지기 쉬운 거예요. 모든 이단들이 대부분 어떤 음성을 듣고 어디 가면 무슨 괴가 있는데 그것을 열면 비밀의 어떤 책이 있다. 뭐 그러한 영적 체험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이 환상 중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내게 이런 말을 하셨다. 그러나 그 말 자체가 성경과 위배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이 되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누가 어떤 목사님이 또 방송을 통해서 어떤 목사님의 말씀을 들어도 이것이 구분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선지자인가 진짜 선지자인가 아니면 거짓 선지자인가 모든 영을 아무렇게나 쉽게 믿지 말라고 그랬어요. 의심해 보는 것 사람의 영을 의심해 보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분별하기 위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인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가 분별하기 위해서 모든 영을 다 믿지 말라고 그랬다. 하나님의 말씀과 대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레아 사람들은 그들은 고상에서 바울이 전한 말씀을 성경과 대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했다. 이겁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원해서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음성이 있다. 이겁니다. 오늘 또 말씀을 전할 때 아멘으로 여러분의 영이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의 지성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성경을 여러분의 지성으로 연구하면 성경의 말씀이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은혜를 받는 것은 여러분의 영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의 영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것을 아멘으로 화답했기 때문에 그것이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고 생명이 되고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놀라운 능력의 말씀이 된다 이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늘 성경의 말씀과 구분하여 대조하여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일 때 저는 가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경우가 가끔 자주 있었어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어느 땐가 잠을 자는데 새벽에 가까워 왔는데 꿈도 아니고 환상도 아니야. 그냥 막 비몽사몽을 막 깨려고 하는 그 시간인데 새벽기도 가려고 멀리서부터 무슨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음성이 점점점점점점 가까이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음성이 뭐라고 들리냐 하면 에케 호모 에케 호모 어디서 많이 듣던 말인데 무슨 말인가 이해가 안 돼. 이해가 에케 호모래. 에케 호모 그래서 일어나서 스마트폰을 켜고 거기다 에케 호모를 딱 쳐봤어요. 그랬더니 요한복음 19장 5절에 있는 그 말씀이에요. 보라 이 사람이로다 빌라도가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시고 정말 말할 수 없는 그러한 공고한 상태에서 머리에는 가시관을 쓰시고 말이에요. 피투성이가 된 모습으로 그 제사장들과 유대인 앞에서 이 사람 보니까 아무래도 죄가 없어. 너희는 이 사람을 보라 했을 때 바로 빌라도가 한 말이 에케 호모란 말이에요. 라틴어 말입니다. 라틴어 말이에요. 그 비홀 더 맨 이데호 안트로포스 바로 이 사람을 보라고 성경이 기록된 거예요. 바로 그때가 언제냐면 보니까 정확하게 사순절날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성경에 있는 그 말씀 예수 그리스도께서 권한을 받으시기 위해서 백성들 앞에 참 끌려가서 빌라도 앞에서 정말 이 사람을 보라 네가 이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내가 보기에는 이 사람의 죄가 없는 것 같은데 그러나 이 사람은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자기 자신을 하나님을 모독한 자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불경죄로 백성들이 이 사람을 죽여야 됩니다. 죽여야 됩니다. 이게 바로 사순절날 유대인들과 서기관들 제사장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찢기신 몸으로 가시관을 쓰신 몸으로 나타나신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사순전에 맞게끔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고 너희 죄를 주원같이 붉을지라도 눈같이 희게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를 흘리는 그 예수님의 그 모습을 묵상하게 했다. 이겁니다. 묵상하게 한거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는 우리의 죄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회개와 구원의 길로 인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깨달아지고 또한 하나님께서 그 음성을 통하여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회개의 심령으로 인도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는 그 이유 중에 두 번째 이유가 바로 상한 심령의 제사를 기뻐하신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한 심령의 제사 하나님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해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 하시나이다. 시편 51편 17절에 있는 그 말씀으로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려면 우선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십자가에 달리는 것을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와 동떨어진 것이 아니여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내 안에 산 것이 아니여 내 안에 사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시라 우리가 사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갈레디아스 2장 20절인가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구약시대에 제사를 드리는 것과 똑같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다 받으신 게 아니고 가인의 제사는 안 받으시고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다 이거 왜 그랬을까요 아벨의 제사는 믿음으로 드린 제사였어요 그 믿음으로 드린 제사는 피로 드리는 제사예요 피를 흘리는 제사예요 짐승을 잡아서 드리는 제사였어요 그러나 가인은 농사를 지어서 곡식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하나의 믿음으로 드리는 제사가 아니고 그것은 자기의 의로 드리는 제사의 표상이 된 자기의 노력으로 드리는 제사 바로 가인의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제사를 예표하는 믿음으로 드리는 제사였고 하나님께서는 그 피 흘리는 제사를 받으셨다 이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올 때 잘 보세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올 때 여러분이 마음의 자세는 어떤 자세가 되어야 되느냐 상한신령의 제사가 되어야 된다 상한신령 깨어진 심령 찢겨진 심령 마치 구약시대 짐승을 잡아서 각을 다 뜨듯이 우리의 마음을 발기발기 찢어서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드리는 제사야 이것이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상한신령의 제사가 없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그러한 제사가 없이는 성령의 불이 떨어지지 않는다 이거예요 각을 뜨지 아니하는 그러한 제사는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피 흘리지 않는 제사는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리스도의 보배넘 피로 우리의 마음에 뿌려질 때 바로 그 뿌려진 그때는 어떤 때이냐 뿌려지는 거 어디에 뿌려져요 우리의 마음에 뿌려지니까 우리의 영에 뿌려지니까 우리의 몸에 뿌려지니까 우리의 마음에 뿌려지는 거예요 영에 뿌려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몸에 뿌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보혈을 마치 어떠한 특별한 보호막이나 되는 예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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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를 말하는 그러나 하나도 그 예수의 피는 그러한 말로 하는 형식적인 그러한 발언은 전혀 능력이 없는 거예요 왜 능력이 없느냐 그리스도와 연합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 마음을 찢지 않았기 때문에 내 마음의 각을 뜨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찢으면서 회개하는 심령으로 상한 심령으로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 예수의 피는 역사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내가 받은 것을 너에게 전하였노니 곧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시고 장사지는 바 되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배로운 피 그 피가 우리 가운데 역사할 때는 바로 우리의 심령이 상한 심령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회개 심령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라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진심으로 주님 앞에 나올 때 회개하는 심령으로 나왔습니까 아니면 의식적으로 그냥 그냥 나와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을 찢어야 되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회개하는 자는 내가 하나님 성령께서 내 가운데 역사할 때 내 마음의 모든 더러운 죄악과 허물이 다 비춰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고 통해가 되고 나도 모르게 진정으로 회개 되는 거예요 회개라는 것은 후회가 아닙니다 회개는 그저 통곡하고 눈물을 흘리는 게 아니에요 회개라는 것은 감정적으로 내가 잘못했다 이렇게 느끼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라는 건 뭐냐 결단 결단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상했고 내가 범죄 했구나 그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결단하여서 그때부터 돌이키는 겁니다 이제 방향을 돌이키는 거예요 내 삶을 변화시키는 거라 이거예요 그래서 진정으로 회개한 사람은 180도 그 삶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회개하는 적이 있습니까 내 삶에 대해서 철저하게 반성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마음을 찢으면서 회개한 적이 있습니까 만약에 그런 적이 없다면 그건 성령의 역사가 아니에요 그건 믿음의 역사가 아닌 것입니다 왜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면서도 그렇게 영적으로 그냥 나태하고 힘들고 의식적이고 형식적인 신앙생활 합니까 회개하지 않기 때문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지 않기 때문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면 나의 초암과 더러움과 냄새나는 것들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부끄럽고 정말 하나님 앞에 죄송스럽고 무릎을 꿇고 나는 죄인이나 이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가 어찌 할꼬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죄수가 자기의 죄를 깨닫게 되고 바울 앞에서 베드로 앞에서 진심으로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찌해야 구원을 얻으리라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러한 결단이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돼요 변화가 삶이 변화가 가정이 변화가 되고 우리 아버지가 변했네 우리 동생이 변했네 저 사람이 왜 이렇게 변했지 딴 사람이 됐네 이게 회개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를 기분 좋게 하고 병을 치료하고 건강하게 하는 게 그런 성령의 역사가 아니에요 그것은 나중에 일어나는 하나의 표적이야 표적 진정한 성령의 역사는 내 영이 새롭게 변화를 받 내 마음을 찢고 내 혼이 쪼개져서 내 영이 자유롭게 되는 하나님의 영과 진심으로 교통하게 되는 것 그것은 바로 내 마음의 혼이 찢어지는 것 찢어져요 그리고 나서 성령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변화와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의 삶이 거룩한 삶이 돼요 그대의 삶이 정말 성스럽고 거룩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삶이요 세상 사람이 보기에도 정말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삶으로 변화되는 삶으로 보여진다 이거예요 여러분 성령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회개할 수 있고 그래야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그래야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임자심과 역사함이 나타나서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고 새벽을 깨우고 하나님의 영광의 임자심 가운데 여러분의 삶이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회개가 없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도 하나님의 말씀 속에 살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의 인도함에 순종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첫째 믿음을 따라 행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드름에서 나며 드름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압느니라고 로마서 10장 17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의 삶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삶이오 순종하는 삶이오 그 말씀에 항복하고 하나님 앞에 복종하는 삶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삶의 첫 번째 원칙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는 두 번째로는 상한심령으로 회개심령으로 과거의 잘못된 나의 생각과 나의 행동으로부터 돌이켜서 이제는 변화된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을 살게 되는 것 우리의 마청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담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임지하신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하나님 나의 구주로 영접하여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나니 이것은 바로 성령을 따라서 우리의 믿음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에 기쁜 생활 기쁨으로 우리의 몸과 마음을 헌신하는 삶 그야말로 산제사로 드리는 영적 제사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님이 되어주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물과 피를 쏟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왕이 되어주신 이제는 내 안에 예수님이 사셔서 예수님과 완전한 연합을 이루는 삶을 살 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 속에 그야말로 적과 꿀이 흐르는 예수께서 오신 것은 양들로 하여금 생명을 얻되 더욱 풍성하게 주시라 하십니다 여러분의 생명이 넘치는 삶 바로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상한심령으로 매일 주님 앞에 나와 부르지저 기도하며 내 삶을 완전히 하나님을 목표로 하는 삶 하나님의 천성을 향하여 나가는 삶 이것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께서 이 땅에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오신 목적이 되는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삶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삶입니다 여러분 주 예수를 아십니까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석하신 구세주이십니다 누구든지 예수 이름 외에는 구원을 받을 이름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이 역사할 때 여러분의 마음과 심령이 공고합니까 여러분의 앞날이 두렵고 떨립니까 여러분이 되는 일이 없습니까 모든 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해결되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모든 염려와 근심을 죽게 맡겨버리게 되기를 주의하며 추월합니다 그래야만 여러분의 삶이 변화를 받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풍성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삶이 몸과 마음이 건강하게 회복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이 새롭게 변화를 받아 기쁨이 넘치는 그리스도 안의 풍성한 생명을 누리는 삶이 되기를 주의하며 여러분의 삶으로 추원합니다